7.13이었습니다 오른쪽 안타를 뽑아냅니다 세전 홈런은 4개를 기록하고 있는 매키나 타격기획 볼렛 20번째 공 말로 원투에 카운트 원아웃 말로 때립니다 2학주가 막습니다 2루에 그리고 3로로 다시 던집니다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3루에 4루에 4루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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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, 2, 3, 2, 3, 2, 3, 2, 1 이 공은 참을 수 없습니다. 흘러나가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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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원으로 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. 왼쪽 짧은 타구 안탑니다. 드디어 안타 가뭄이 조금씩 해갈됩니다. 원 투의 유지야. 때립니다. 1,2,1,2,1. 3-0,2,1. 몸으로 고운 3-0, 3-0. 에스시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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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